시원하게 이렇게 되니까 푸시앰플로 여러분이 시원하게. 오늘 그러면 우리가 배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네. 다시 사랑한다면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이제 도원경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그 이후에 복면가왕에서 김필님이 다시 사랑한다면으로 아주 큰 화제를 일으켰고요. 또 김경호 씨가 부활밴드와 함께 불러가지고도 화제가 되었고 박창근 씨 또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만큼은 이 노래가 핫한 노래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떤 멜로디일까?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렇죠. 자 이렇게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촉촉한 감정을 속으로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허성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을 같이 넣어서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요즘 추세가 또 허성을 넣긴 넣되 과하게 안 넣는 게 추세라가지고 허성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흐려질 수가 있어요. 발성이 그렇죠? 발성도 흐려지고 그러다 보면 전달력에서 전달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되면 조금 천박한 느낌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였으면 다시 태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조금만 한 20% 10%만 넣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 정도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는 wet 그리고 좀 촉촉하다 하는 느낌과 dry하다. 네. 좀 약간은 좀 메마르다? 메마르다기보다는 선명하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한다. 네. 이런 느낌. 이런 두 개의 개념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거든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리듬을 조금 살려주고 싶은 구간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 하면서 난자를 살짝 싱커페이션 느낌으로 조금 당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정박적으로 가면 좀 루즈하니까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죠. 이렇게 다시 사랑한다면 앞에는 당겼으니까 뒤에는 일부러 조금 풉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네. 다시 사랑한다면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로 자 다른 노래랑 다르게 여기를 음절 나누기를 단어 중간에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사와 멜로디 라인에서 둘이 상충될 때는 멜로디를 더 우선으로 하라고 했죠. 그렇죠. 멜로디를 따라간다.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우리로 하고 한번 나눠주고 네. 이렇게 불러줍니다. 오 그러니까 이로지 연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로지 말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그 사이에 숨 한번 쉬어주시고 네. 이게 보니까 네.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가 한 호흡이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이렇게 너무 프레이즈가 길 때는 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가다가 호흡곤란증으로 해서 실려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한번 호흡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네. 우리가 만수무강하자고 지금 부르는 노래인데 네. 노래 부르다가 예를 들어서 자칫 잘못해서 호적이 말수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본인이 가까스로 된다고 해서 옆에 계신 분도 가까스로 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쉬어가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그 느낌이죠. 이러지 말아요. 네. 이러한 다음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덜 만나고 자 같은 음정을 세 번 떠랑떠랑떠랑 했어요. 리듬 위주인데 이거. 네. 그래서 조금 조금 덜 만나고 평면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조금 덜 만나고 이렇게 슬러슬러슬러 조금 넣으면서 리듬감을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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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운스 느낌이 조금씩 나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덜 만나고 이렇게 세목을 조금 덜 만나고 그러면 강조점도 조금 덜 만나고 뒤에 글자에 하나씩 붙죠. 나 고 할 때 고자. 그렇죠. 조금들 만나고 재밌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서 조금 덜 기대 이번에는 덜 자에다 슬러 대놓고 넣죠. 조금 덜 기대하며 기대하며 앞에는 뚜둥뚜둥뚜둥 리듬을 살렸죠. 뒤에는 조금 덜 기대하며 대자를 서스펜션에서 길게 조금 느낌상 더 길게 한 다음에 하며랑 이어집니다. 네. 조금 덜 기대하며 그렇죠. 기대하며 충분히 대를 보내놓고 네. 그 다음에 하며 이거는 가볍게 살짝 싱크팩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뒤에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여기도 조금 프레이즈가 긴긴 한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 이것을 넣는 기본적인 거고 네. 약속할 때 약자를 원근법처럼 크레션도를 시켜가지고 많은 약속 이렇게 커진 느낌으로 크레션도 많은 약속 이게 아니라 많은 약속 그렇죠. 그 느낌이죠. 약속 이렇게 크게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한 바퀴 돌려줍니다. 턴 안기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해요 보다만 해요 해요 이라는 중간에 폭한 모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네요. 자 이거 참 가사가 굉장히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그런 얘기인데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네. 너무 조금 전에 만나놓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래서 조금 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기대를 좀 덜 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조금 덜 기대하고 네. 그리고 많은 약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왜냐 나중에 잘못됐을 때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사가 굉장히 독특하고 와닿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 과학적으로 되나 이게? 그러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뭐 보고 또 보고 싶고 우선은 제정신이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덜 만나야 되겠다 조금 덜 기대해야 되겠다 많은 약속 안 하야 되겠다 이렇게 되나 그게?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야 그런 다짐을 하는 건데 또 다시 사랑하면 또 똑같아지죠. 자 똑같이 여기도 이제 반복이 됩니다.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자 여기 딴 거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 다른 거는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고 큰 아픔 없이 할 때 없이가 일반적으로 그냥 큰 아픔 없이 이렇게 갈 텐데 그 느낌보다는 우리가 일부러 큰 아픔 없이 살짝 시차를 시차해 주면서 아주 조금의 임팩트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트로트에서 쓸 때는 임팩트라는 그런 용어로 쓰는데 시간차 공격 그렇죠. 그래서 큰 아픔 없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큰 아픔 없이 큰 아픔 없이 약간 시 이런 시간차 그렇죠. 시간차를 주면서 살짝 네. 여유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돌아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갈 건데요. 자 항상 이 힘을 받아서 도약할 때도 슬로우를 쓰지만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그냥 돌아설 이런 느낌을 돌아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할 때도 슬로우를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슬로우의 용도가 뭐냐면 계단 모양으로 쫓빛쫓빛한 그런 음정을 라운딩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그것이 바로 이 슬로우의 역할인데 네. 돌아서설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이만큼에는 포인트를 올려가지고 부르는 성대가 소리의 시점이 네. 조음 기간의 위치가 위에 있어서 예쁘게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두 성을 한 10% 아니면 20% 정도 만큼 이게 아니라 만큼 이런 정도로 그렇죠. 조용하면서도 감정이 아주 깊어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려도 되는 앞에가 두 성으로 조용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힘을 받쳐서 조금 힘 있게 갈게요. 인후 상부성 폐쇄음으로 버려도 되는 슬로우를 꼭 넣어주시고 버려도 되는 그렇죠. 가벼운 추억만 엉엉 네. 추억 할 때 턴으로 한 바퀴 돌아줍니다. 위로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벼운 추억 엉엉만 엉엉만 이렇게 되게 그 다음에 서로의 가슴에 네. 자 숨자 좀 길게 해주시고요. 만들기로 해요 자 요 시작은 슬로지만 끝을 폴링으로 한번 내려줍니다. 요 요 이렇게 네. 올라갔다 내려가는 등산과 하산이 다 보이게 네. 자 그 다음에 이젠 알아요 이젠 젠자의 슬로 강조해 주시고요. 이젠 알아요 이젠 알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너무 깊은 사랑은 자 랑자는 슬로로 했고 슬로로 인해서 이미 올라갔잖아요. 이 상태로 그 같은 음정 그냥 선반에 물건 놓듯이 네. 가볍게 은은 해줍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랑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외려 슬픈 말 이번에는 많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활강으로 한번 내려와 줍니다. 네. 슬픈 마지막을 내려왔으니까 또 슬로로 올라가주고 네. 그을 가져온다는 걸 자 다른 분들이 이 는자를 이렇게 간과시해서 그냥 지나가시는데 네. 네. 자 그냥 지나가면 가져온다는 걸 이렇게 되는데 가져온다는 걸 는자를 한번 큰 슬로로 써주십니다. 가져온다는 걸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자 또 반복 그대여 빌게요 깨이요 깨이요 복합 모음과 슬로 네. 슬로를 해주는 과정에서 깨이요 이렇게 복합 모음을 해주죠. 그대여 빌게요 그렇죠. 자 가지고 있는 배음 출력을 더 올리셔서 네. 다음번에 사랑은 네. 하는데 제가 출력은 올리라고 하는데 소리는 제가 이렇게 미리 겁준 거에 비해서는 부드럽게 나오죠. 사랑은 그렇죠. 인후상부성을 계속 이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폐쇄엄 네. 우리 같지 않길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르지 마시고 네. 예쁘게 인후상부성 폐쇄엄 정도까지만 해주시고요. 네. 네. 부디 아픔이 없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 최고 출력으로 네. 처리를 해주십니다. 네. 근데 여기는 뭐 또 최고음이라고 해서 빵 터뜨리는 것보다는 네. 네. 적당한 그런 성량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2절 가서는 이제 김필씨께서 여기를 이제 폭발하겠죠. 네. 폭발을 시키는데 1절은 이렇게 시 이 정도까지만 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맞먹으면은 시 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안 불렀죠. 네. 이거는 그거는 이제 국제가요제용이라면 이거는 동네가요제로 동네가요제용으로 절제를 조금 해주시면서 네.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특이한 포인트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구간이 나왔어요. 가사가 나 나로 시작했다가 아로 바뀌면서 내 송 모음이 아로 가면서 뒤집는 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하 느낌으로 네. 뒤집어집니다. 나 하 이렇게 되는 거죠. 허밍인데 그렇죠? 나 하 하 하 하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시니까 여섯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섯 개 하고 쉬었다가 턴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워볼게요. 나 하 하 하 나 여섯 개 그렇죠. 마지막은 나로 다시 돌아와주시면 발음을 그래서 나 하 아 나 마지막에 해주시고 하 하 단바퀴 돌리는 하 하 하 하 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딩은 꼭 나보다 더 행복해져 까지는 멜로디 라인 그대로 해주시고 야 여기를 야 턴을 하는데 반음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턴을 해주십니다. 야 야 야 야 야 만해 만해 여기가 특이한 구간이죠. 네. 야 만해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네. 지금 인기 있는 네. 다시 사랑한다면 네. 여러분들도 네. 김피씨 버전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것은 바로 써먹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노래방 가셔서 제일 먼저 일본어로 이 노래를 딱 장착해서 한번 쫙 뽑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또 네. 애창곡을 촥촥촥촥촥 풀어내는 것 그것도 멋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1부에서 계속 됩니다.